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영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임채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 무지와 무관심을 고백하며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려 합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아십니까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이 제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정규 영어 수업의 비정규직이라뇨 교육기획위원이 되고 나서야 이 제도를 알았고 고통받는 현실을 알았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약칭 영정강은 2009년부터 학교 실용영어 교육 강화를 위해 이명박 정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법적 지위는 교육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근거한 산학겸인교사입니다 경기도에 근무하는 영정강은 2012년 1170명에서 2021년 3월 1일 기준 515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 채 10년도 되지 않는 기간 내 절반 이상이 넘는 영정강 선생님들이 그만두었을까요 감소 이유는 다양하게 있겠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첫째 고용불안과 차별적 처우로 인한 실망퇴직 둘째 수업시수 부족 학급수 부족 등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셋째 산영고용 만료자에 대한 재고용 의지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정강 선생님들의 고용불안은 한 해 두 해의 일이 아닙니다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9년 이후 2013년 2017년 그리고 올해 2021년 등 최대 계약기간인 4년마다 반복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13년 8월과 2017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영정강의 고용안정과 근로관계의 일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 직접고용과 무기계약 전환 등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해 권고했습니다 비록 2017년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영정강 선생님들을 무기계약 전환 예외 대상으로 결정했지만 이때에도 종합적인 처우개선과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현재에도 영정강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감 직접고용 무기계약 전환 등 고용안정대책은 전무합니다 일례로 최근에 발생한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었던 모 초등학교의 영정강 선발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초등학교에서는 기존 영정강 선생님의 계약 만료에 따른 신규 채용 중 2차 전형이 영정강 선생님이 주도로 이루어지는 해당 교내 영어 캠프 기간과 중복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영정강 채용시 심사기준은 1차로 서류 심사 30점 영어 심층면적 등 2차 전형이 70점을 차지하므로 2차 전형에 대한 부담이 당연히 더 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학교에서는 전체 교육경력 외에 영정강 경력을 별도로 심사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심사기준표가 아닌 영정강 경력을 포함한 전체 교육경력에 대해 12점을 부여하는 심사기준표를 사용하여 서류 조정에서 영정강 교육경력을 전혀 배려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심사기준표 예시는 강제성 도 없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100m 달리기로 운동부 코치를 선발하는 방식과 다를 바 없습니다 4년 8년 12년의 경력을 가진 선생님들을 어떻게 신입교원과 같은 잣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다른 지자체도 그럴까요 서울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육경력을 영정강 경력이나 기간제 교사 경력만 인정하고 있고 특히 강원도교육청의 경우에는 지원자격에 도내 학교의 영정강 경력에 대해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등 기존 영정강에 대한 고용 안정화 노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부의 권고는 지키지 않으면서 오히려 영정강 선생님들과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을 보면서 교육청의 노동인권 감수성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일자리를 건강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대한민국과 경기도교육청이 실현해야 할 정의이자 공정입니다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도 묵묵히 헌신해온 영정강 선생님들의 숙련노동 교육의 가치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해 학교 안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경기교육이 단 한 명의 교육가족도 포기하지 않는 경기교육에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